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김혜경 씨 재판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심 공판을 결국 진행하지 못하고 결심을 10월 24일날로 미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고 공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원래 이 김혜경 씨 재판은요. 그 전에 한 번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 검찰 측에서 300만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이 선고 날 직전에 하루 전에 다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여러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만 벌써 두 번을 미루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선고 공판도 한 번 미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런데요. 2021년 7월에 말이죠. 김혜경 씨가 의원 배우자들하고 그리고 수행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근데 경선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경선 기간에 이렇게 선거 관련 있는 사람들, 의원 배우자들 그리고 수행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박값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김혜경 씨가 냈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 아닙니까? 검찰의 기소 이유 아닙니까? 뻔한 걸 가지고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도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 배우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배수연도 거짓말을 하고 다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원 배우자라고 하는 민주당 지금 현직 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그 여자가 나와서 박값을 자기가 냈다. 자기는 2021년 7월 그 즈음에 항상 어디를 가든 박값을 내껏 내가 냈다. 그래서 그날도 김혜경 씨와 만났던 그날도 박값을 내가 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검찰을 물로 보고 지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 네가 냈어? 그러면 그 식당이 어디야? 식당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물어보자. 네가 과연 박값을 냈는가를. 그러면 식당에다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이 박값을 낸 거를 갖다가 세무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결제 내역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결제 내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제 내역을 제출하라고 제출 명령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금융기관에다 말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결제 내역 제출하라고 이렇게 제출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 봐가지고 과연 김혜경 씨하고 동석했던 그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제 내역이 없어요. 현금으로 냈다는 결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요새 다 카드로 내지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이제 신고를 하고 다 결제 내역이 남는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뭐 뭐 먹었다라고 다 예약을 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일식당의 기록에 남는답니다. 그렇죠. 일식당의 기록에 남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와서 먹었다는 것이 그 예약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명수 몇 명 이건 남는 겁니다. 적어도 누구 누구인지 거기 나온 사람은 다 이름을 적지는 않지만 예약자 이름하고 그리고 명수는 분명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말이죠. 얼마를 뭘 시켰는지 뭘 먹었는지 이거는 이 식당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쓴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면 현금으로 냈다면 그 현금으로 낸 결제 내역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봤더니 현금으로 낸 적이 없다. 이 말은 결국 김혜경이가 거짓말을 시켰다. 그 다음에 김혜경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의원의 배우자도 거짓말을 시켰다. 들통난 거죠. 그럼 현금으로 낸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의원의 배우자라는 사람은 안 냈다는 얘기고 김혜경이 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으려고 말이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연은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벌써 징역받았고 그리고 집행위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론 그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돈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김혜경이가 밥 먹었다는 것 그것만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범입니다. 배수연하고 그리고 이 김혜경은 공범인데 지금 김혜경이 돈 냈다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도 배수연은 이미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모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이 뭐냐면 서로 공모를 했다. 그래가지고서 행위는 안 했다 하더라도 공모만 해도 그것이 공모공동정범이 돼요. 다시 말해서 배수연이가 예약하고 배수연이가 결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킨 사람이 누구야? 김혜경이다 이 말이죠. 결제는 당연히 배수연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배수연이가 지가 알아서 한 겁니까? 김혜경이 지시를 받고 한 것이죠. 따라서 김혜경은 배수연과 공모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연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혜경도 발뺌하지 말고 그거 맞다. 내가 돈 낸 건 맞다. 그때 생각이 짧았다라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은커녕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의증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 배우자 있죠? 얘도 난리 났습니다. 얘가 지금 자기가 돈 냈다고 얘기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돈 낸 어떤 정황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 배우자도 우의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의증을 누가 시켰을까요? 김혜경이 부탁했겠죠? 시켰겠죠? 그럼 우의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우의증이 되고 의원의 배우자 그 사람 말이죠. 그다음에 김혜경은 우의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쌍으로 다 우의증 교사 되는 거야. 남편도 우의증 교사 되는데 이 김혜경도 우의증 교사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혹 때려다가 우의증 교사라고 하는 혹을 붙인 겁니다. 지금 의원 배우자 그 사람의 증언이 거짓말이었구나. 이것이 들떡났단 말이야. 그럼 검찰이 우의증으로 다시 기소를 하겠죠?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김혜경이 시킨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김혜경이 시켰다는 말이 나오면 녹음 같은 거 나오면 전화대화라든지 문자 다 압수수색하면 다 증거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의증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가 쌍으로 우의증 교사로 재판받고 감옥 가게 되는 거죠. 이 공직선거법 혹 때려다가 말이죠. 혹을 붙이게 됐습니다. 김혜경, 우의증 교사도 걸렸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